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오늘도 제 시 한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어나라 정하선 새앙쥐가 쥐구멍에서 쥐뿔을 세우고 죽일놈 죽일놈 주먹을 쥔다. 고양이가 고개를 곧게 세우고 고얀놈 고얀놈 고추눈으로 노린다. 쥐구멍은 쥐나라 역사 깊은 쥐나라엔 쥐왕이 있다. 쥐나라엔 쥐백성이 있다. 쥐나라엔 쥐가정이 있다. 벽보다 밝은 그리고 따뜻한. 쥐나라엔 쥐사랑이 있다. 살아있는 말이 있다. 벽화가 있다. 고양이가 아무리 탐을 내도 깊은. 감사합니다. 이 시 역시 제 시집 제해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